안녕하세요 차쌈티비란입니다. 자 전기차 자동차세 정말 오르렸나 봅니다. 지금 너무 갑자기 큰걸 얻어맞아서 전기차 커뮤니티가 거의 패닉에 빠져있죠. 동시에 이런저런 잘못된 정보도 많아서 오늘은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전기차일까요? 전기차는 소수의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600만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는 몇대일까요? 45만대입니다. 비율상 고작 1.8%밖에 안되죠.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 인상과 관계가 없는 상용트럭과 택시같은 영업용 차량을 뺀다면 34만대 즉 1.3%까지 떨어집니다. 자 이 34만대에 대당 50만원씩 더 걷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7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 유류세이나에 따른 연간 세수 펑크가 5조 5천억입니다. 자 1700억은 유류세이나 분을 아주 조금만 손보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액수인데요. 하지만 이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대 1의 싸움이죠. 당연히도 1이 이기기는 힘들겠고요. 그리고 현재 세수 펑크가 너무 심해서 이 1700억도 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에 비치고 있는 전기차는 공공의 적입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전기차 보조금은 받아가고 가끔 불도 나는 아주 얄미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부분 내연기관 관련입니다. 따라서 1%의 전기차에 대한 철퇴는 99%에게 정의구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요. 사실 이 정책의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략을 파기하면서 미운털이 박힌 것 같은데 아무튼 전기차 세제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한미 FTA 조항 때문에 자동차세 개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이 많던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개편할 경우만 안된다는 것이구요. 지금처럼 전기차의 가격과 무게로 개편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일부주에서는 무게에 따른 자동차세를 중과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1700kg이구요. 만약 이걸 넘을 경우 약 65,000원 정도의 세금만 더 내고 있습니다. 만약 무게에 따라 전기차 자동차세 중과가 일어난다면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 즉 현재의 대한민국 전기차 생태계를 파괴 중인 차량들에게 큰 피해가 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긴 하겠네요. 자 그런데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남아 돌고 있죠.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지금의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으면 보조금이 이미 동났어야 할텐데 남아 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유류세가 장기간 인하되면서 올해 내연기간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에 전기차 프리미엄 파티가 일어났을 때 제조사들이 전기차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비싸진 것이죠. 그런데 보조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충전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전기차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고 그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전기차는 현재 심각한 감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전기차는 시기상조였다는 인식이 재확산되고 있고요. 당연히도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적을 것이고 덕분에 현재의 보조금이 남아도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목표인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은 결코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친환경차의 높은 가격과 불편함을 보조했던 것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 그리고 저렴한 유지비였는데요. 이제 전기차의 자동차세까지 인상이 될 경우 전기차의 유일한 장점인 경제성을 모든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다 떠나서 2023년 현재의 전기차는 그 판매량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이미 큰 장점이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물론 1, 2년 정도 암흑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다시 부활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1700억의 세수를 확보하기보다는 현재 NCM에서 LFP 배터리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전기차 생태계에서 그동안 NCM 특화로 이루어진 국산 배터리와 국산 전기차 업체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쉽게도 짧았던 전기차의 황금기는 빠르게 끝이 나고 하이브리드차의 황금기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차쌈TV는 전기차가 아닌 친환경차 채널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보호요 중요하죠. 그런데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기 돈 수천만원씩 들어가며 환경보호를 할 선의는 이 땅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도 299분 중 단 6분밖에 안 계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